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657억 6,500만 원을 투입해 16만 7천여 명에게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씩, 식당과 카페, 이미용업, 학원, 교습소 등 영업 제한 업종 50만 원씩,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, 전세버스, 문화예술인 등에는 각각 30만 원씩 지급됩니다. 공주시와 논산시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, 예산군 등 7개 시군에는 도비와 절반씩 매칭에 추가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받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